자 여기는 왕심리 곱창 원조 왕심리 곱창 정은이네 입니다 여기 들어오면 메뉴가 이렇고 야 너 얼굴 나오기 싫으면 옆으로 비켜 그리고 여기 곱창 정국인가? 아니요 곱창 해냥국 그거구요 우리는 연탄불 곱창 하나 소금구이 하나 이거 먹고나서 머릿속 야채 곱창을 시킬겁니다 자 메뉴가 나왔습니다 연탄불 곱창 반 소금구이 반 돼지 곱창이야 소곱창이야 가격이 소곱창이네 하여간 내가 원래 소곱창을 별로 안 좋아해서 예전에 너무 많이 질렸어 그럼 이제 먹어보겠습니다